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98페이지를 피시고 자 토지이동이란 용어정위에서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토지 표시는 6가지 함결하겠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합의 면적 이 6가지 토지 표시 사항을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것을 토지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가 변경, 토지이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 이것은 소재나 소재 집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이동이 개념 속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표시 사항 중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중에서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는 토지 표시는 경계, 좌표 면적입니다. 즉 경계와 좌표 면적을 결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측량을 실시했으면 측량 검사를 통해서 실질심사를 한다는 것이고 지적 측량하지 않는 즉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경우는 경계, 좌표 면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순 토지이동 조사를 통해서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과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토지이동을 강학상 일반이동 사유와 특수한 것으로 나눴을 때 일반이동 사유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가 주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이동 사유, 의무가 주어졌다. 의무가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60일이지만 등록 말수만 90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 이동 사유로 봤을 때 6가지 사유, 즉 개념상 신규 등록부터 시작해서 보십시다. 첫째,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없는 토지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바다를 막아서, 즉 공유심을 매립하거나 또는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등록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개념정, 용어정위에서 임토라겠죠.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한 토지를 토지당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세 번째, 토지 분할. 이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겠죠. 네 번째, 토지합병. 합병은 반대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겠죠. 다섯 번째,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바꿔서 등록하는 겁니다. 바꾸어 등록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등록말수. 등록말수한다는 것은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즉 바다로 들었기 때문에 말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는 신청 의무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신청 의무가 되는 토지, 의무가 주어진다면 신규 등록 60이네. 등록전환도 60이네. 분할도, 자, 분할과 합병은 주의할 거예요. 원칙은 임의신청이지만, 그리고 합병도 임의신청이다. 이 얘기는 의무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의무, 의무가 있을 때 60이네. 합병도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을 때 60이네. 그 다음에 지목변경도 60이네 신청이 됩니다. 등록말수만, 자, 등록을 말수한다는 것은 등록토지가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 하천 부지가 아니라 바다. 이 바다로 들어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가 됐죠. 이것만 90이네. 나머지는 소주자한테 다 유리하지만 등록말수는 소주자한테 아주 불리한 겁니다. 자기 땅이 없어진 거죠. 누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마음을 달래야 되겠어서 한 달간 더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일반 이동 사유에 관련해서 의무를 봤고요. 그 다음에 대상토지가 신규 등록은 아까 등록 누락된 토지나 공유심을 매립질만한다고 있고 등록 전환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형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가 등록 전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대부분의 토지가 또는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됐으나 또는 도시관리 계획성에 따라 분할한 경우 이런 밑에 세 가지는 종전이 있었던 것인데 첫 번째 항목이 좀 더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 전환 대상 토지 네 가지를 규정한 것이고 분할의 경우는 매매등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소유권이전 매매등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이거는 이제 임의신청입니다. 불합리한 지상경결 시장경결 이 경우도 임의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에 포함된 개발형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런 것들 다 임의신청이지만 일필지 일부가 여기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용도가 바뀐 경우 이때만 60인의 분할신청이 됩니다. 이 분할신청의 경우 왜 의무냐 자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전제여서 분할하기 때문에 먼저 분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된 것이고 합병도 임의신청이지만 예외가 의무가 되는 건 두 가지 공동주택이 부지거나 또는 공공용 토지로서 서로 연접된 토지 지목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등록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외곽집은 600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지만 보면 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 공사를 준공했다든가 토지 용도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지목변경 대상 되지만 건축물 용도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것이 지목변경 사유라는 걸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됐어야 돼요. 바다. 바다. 하천 부지가 되면 지목변경만 하면 됩니다. 지목변경 사유가 불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기간 의무 문제 보고. 그 다음 지적측량을 하느냐. 지적측량 하느냐. 측량은 경계, 좌표, 면접 결정할 때 측량해야 된다겠죠. 신기용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록조안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분할도 분할 측량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합병만 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합병은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했지만 지적측량하지 않는다. 면적은 합병자의 각 필지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했으며 경계, 좌표는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하면 되는 겁니다. 지목변경은 애당추 처음부터 측량과 관련이 없죠. 지목은 경계, 좌표, 면적과 무관하니까. 등록말소는 일부가 바다로 됐을 때 반드시 측량해야 되지만 보통 이것은 일부가 바다로 된 걸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필지 전부가 들어왔다면 측량할 필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부를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특징 중에서 신규 등록 문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여기 제일 많이 나와. 토지 이동 사회 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 시 소유잔치적 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하되 신청할 때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소유권 증명서류. 소유권 증명서류. 증명서류 중에서 여기에 등기상 증명서. 이 등기부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신규 등록 시 소유권 증명서에서 등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사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시 지역 측량했지만 측량 성과도를 내지 않는다. 이유는 측량 성과도 원본을 지역 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지역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을 땐 제출에 가름하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소관청 확인으로써 그 제출에 가름한다. 이런 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 쪽 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소유권 증명서를 써 이걸 안 낸다. 그럼 소유권 증명서류가 뭐냐.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같은 거. 이것은 민법 187조에 따른. 즉 기타 법률 규정의 물건 변동으로써 등기업이 취득한 겁니다. 언제 취득하냐. 매립 준공검사를 준공이 떨어지면 등기업이 취득하기 때문에 준공 1 증명한 서류. 이것이 바로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며 법원 확정 판결 같은 경우는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국유가 원칙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아오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유권 증명서로 될 수 있지만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전환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지목변경 문제를 원래는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반하지 않는 예외가 있었지만 원칙 요건을 완화해서 지목변경 요건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반하든 안하든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네 가지가 있으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 문제. 면적 오차 이것은 다음 페이지 요약지입 600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600페이지 여러분 각 보시면 각 토지 이동의 경우 면적 오차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등록전환 시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등록전환될 면적이란 뭐냐. 등록전환 청량절과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차 허용범위 초가 벗어나게 되면 이때는 임의하대장 임의하들을 먼저 직권호 정정한 다음에 등록전환 시켜라. 이거 직권정정 사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전환 관련된 이런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서 면적 오차. 등록전환 면적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오차 허용범위 이내냐. 허용범위를 초과하느냐. 여기 따라서 이때는 등록전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초과할 때는 직권정정 사유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에, 분할의 경우는 주의할 것이 의무가 있는 게 언제냐. 의무가 있는 거 이것은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용도가 바뀌었어. 그러면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으면 이거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에서 지목은 일필지 일지목, 일필목의 원칙상 한 필지당 하나밖에 줄 수 없죠. 따라서 이 일부를 전부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니까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분할 신청을 의무로 하지만 이때 분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지목변경하기에 온 거기 때문에 지목변경도, 지목변경 신청서도 이걸 함께 내라. 동시에 함께 내라.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 오차도, 면적 오차도 이것도 방금 봤던 여러분들 요약집 600페이지에 보면 분할 시 오차가 허용범 2인일 때는 어떤 건다?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제에 따라 나눈다. 즉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는 많이, 면적이 적은 토지는 적게 배분해서 이걸 안 분할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제에 따라 나눠주면 된다 얘기고 허용범이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경계를 정정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데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는 합병, 의무가 있는 거 의무가 있는 게 언제냐? 공공이라고 해서 첫째, 공동주택이 부지. 두 번째, 공공용 토지. 여기서 공동주택 부지는 아파트 부지 같은 걸 말하죠. 나중에 공동주택이 되면 등기에서 대직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직권 등기 표지의 배 기록이 되는데 표지의 배수, 필지수가 많아지면 등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분할 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공공용 토지, 이건 관리 차원에서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목 11가지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체육용지 이렇게 11개 지목, 그래서 도제하고요, 도제하고요, 철수를 학자하고 공채했다. 도제하고요, 철수학자하고 공채. 이렇게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14회 때처럼 다음 중 합병, 의무가 있는 토지 지목으로 오른 것. 이렇게 골라라면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28개 지목 중 11개 지목에 대해서는 합병, 의무가 있다. 도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여러 필지야. 그럼 관리에게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합병,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이렇게 합병, 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의 제한 사유. 이 제한 사유를 또 알아야 돼요. 합병 제한 사유. 그래서 합병 제한이라는 것은 합병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만약에 합쳐라. 그러면 여기 합병이 될 것. 지적 충격하지 않는다겠죠. 합병이 되면 지번은 선순위 지번이고 면접 합산 처리한다겠죠. 한술적으로 합산 처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계 필요 없는 거 없애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합병인데 합병 후에는 반드시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 성립력권 6가지 갖춰야 돼요. 지번 부여적 같고, 지반 연속, 용도인 지목 같고 도면에 축체해갖고, 소유자 갖고, 등기업을 갖다. 이건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한 사유. 합병할 수 없다. 이 얘기는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권리관계 중에 합병이 되는 권리고 안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저당과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이죠. 이것만 되고, 이걸 뺀, 이거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임차학용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등록권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유자는 간단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임차권과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여기가 합병 시에는 전부였지만 합병하면 오른쪽 절반 일부로 전락되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관한 권리가 용익물권입니다. 이것은 등기법에서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 이런 분들이 부동산 전부는 당연히 일부에 관한 권리가 있고 권리의 일부에 관한 권리가 있다. 이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고 한다겠죠. 이 기본 원리에서 출발한 거라겠죠. 그래서 부동산 특정 일부는 눈에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경우는 장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일부에 관한 권리는 용익물권과 임차권. 이것은 어디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이 가능하다. 토지 일부의 지상권, 건물 일부의 전세권, 임차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은 사용수익, 지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의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권 설정 같은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를 할 수가 없고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이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본 원리에서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설정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임차권과 용익물권은 합병 전에는 전부였지만 합병의 오른쪽 이 부분이 일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이나 용익물권은 있어도 합병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당권 같은 거 이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뺀 다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합병 전 전부, 각 필지 전부의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이것은 합병에 되면 한필 전부의 하나의 저당권이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합병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임차용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합병할 수 없는 제한사유를 물어보면 일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임차용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감은 뭐냐. 임차용이 아니니까 합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냐. 임차용이 아니니까 합병할 수 없다. 경매기입등이 뭐냐. 임차용이 아니니까 합병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역지 지역권은 뭐냐. 요역지는 여기 용익물권 중에 승역지 지역권만 말하죠. 왜냐하면 요역지는 한필지 전부일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요것이 요역지가 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합병제는 합병 후에는 한필지 일부로 바뀌니까 요역지 지역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에 관련된 제한 사유를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요역지 지역 신청이 있는데 특히 대상 토지 중에 건축물 용도 변경이 지목변경 사유라는 것과 도시개발사업 공사중공장 합병 신청이 지목변경 사유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측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단순한 토지 이동조사만 한다. 단순한 토지 이동조사. 그리고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하더라. 거부했을 때 이것은 항고소송이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말수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90일 이내인데 특히 나머지는 다 의무가 60일이지만 이것만 등록말수만 90일 이내고 또 기산일을 보면 나머지는 사유발생일이지만 등록말수는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합니다. 즉 사유발생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침식장에서 바닷가로 일부씩 계속적으로 들어갔다. 100년 동안. 그러면 언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말수는 지적소관청에서 이런 말소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수했던 토지가 우연히 회복되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기간이 어떻게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즉 등록말수에 대한 90일 의무 기간만 있을 뿐 회복 등록에 대해서는 의무도 없고 기간 규정도 없다.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등록말수 절차는 먼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한테 말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는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때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말소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각종 측량 비용이라는 비용이 생기겠죠. 일체의 비용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등록말수는 토지소유자한테 가혹한 거죠. 땅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측량 비용을 몇 천만 원 내려면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체의 비용 징수를 못한다는 거. 그리고 직권에 의해서 말소했을 때는 토지소유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기준에 육지, 바다, 자기 땅이 한 100년 동안의 일부 해안 침식장 이것만큼 받아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산, 오벤지, A 소유, 토지다. 그럼 이만큼이 항공 촬영 결과 받아도 들어갔다면 이것만큼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말소 면적이 얼마인지를 측량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도 측량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직권으로, 직권으로 면적을 다 소관청에서 말소했다면 당연히 토지소유자도 알아야 되니까 소유자한테 이걸 알려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바다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수면괄청, 해당 공유수면괄청에도 알려줘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소공통지. 소속 공유중개사 아닙니다. 소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괄청에 통지한다. 소공통지다. 이렇게 같이 알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먼저 소관청이 말소 통지하고 소유자가 고심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해버리고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괄청에 통지하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등록 말소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 이동 사유 6가지를 정리했고 나머지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축적변경이나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도로 실시하는 특례 문제. 이건 다음에 정리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자료 중에서 기출 지문들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자, 토지 이동에 관련된 1번 질문. 다음 중,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걸 찾아봐라. 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라고 하겠죠. 그중에서 일반적 이동 사유 6가지인데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들어가지만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와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 2번 질문 보세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할 경우 소관청은 토지 표시의 권한 상황을 지치없이 등기관 등기 촉탁이 된다는데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는 유일하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겠죠. 등기 촉탁의 개념은 토지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안 일치시키기 목적으로 국가가 등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은 국가, 국가를 위한 등기를 보기 때문에 등록명서를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 즉 소유권 증명서를 내라겠죠. 그중에 도시관리 계획도 사본. 이것은 소유권 증명서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상황 등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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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괄통지서,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장고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했는데 신규 등록시는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애기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주민등본을 첨부해서 출생신고하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최초로 토지를 등록하기 때문에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먼저 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 대장등본을 첨부해서 등기법 65조에 따라서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증명한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장등본이 첨부되는 거예요. 그래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죠. 그래서 신규 등록신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언급하는 즉시 다 틀리는 겁니다. 5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자연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신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대상이 된다. 등록전환 대상 토지 네 가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목변경 문제는 요건을 완화해서 지목변경이 있든 없든 다 등록전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번 보시면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의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겠고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대를 직권정정으로 등록전환시키라고 했던 그 면적 오차 정리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역시 마찬가지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정정하라 하겠죠. 그 다음 7번도 역시 등록전환 시 면적이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직권정정정하라.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도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 허용범위를 이내일 때는 어떤 거라 하겠냐.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전환 될 면적. 이 등록전환 될 면적이라 함은 등록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짐 보세요. 임야 소유자 건축물 사용생을 받은 후 지목변경을 수반한 등록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자 등록전환 지목변경과 무관하게 반드시 측량하는 거예요. 지목변경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0번 보세요. 지적공배 등록 1필지 1부가 관계 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와 다르게 되는 지적소관책의 토지 분할 신청을 해야 한다. 1필지 1부 용도 변경이 의무. 이거 의무 있는 경우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한다. 의무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해 토지 분할할 때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 결정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경계 관련해서 건축물이 걸리게 하면 안 되지만 예외 4가지.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판공사도라고 하겠죠. 그 중에 공공용 토지 중에 도제하고유, 철수학, 도로 등 이 지목은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경계에서 공부한 내용을 참고로 하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2번 합병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소유자가 합병 신청 기한, 의무가 있는 토지 지목 오른쪽. 합병 의무가 있는 것 지목 공용 토지 11가지. 도제하고유, 철수학, 전공채. 여기 보면 주유소용지나 묘지나 유원지는 안 되고 학교용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13번도 역시 토지 소유자는 도로, 지방, 하천, 국어, 유지,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이지 아니라 합병은 전부다. 의무가 있으면 전부 나머지는 60일이지만 등록 말소만 90이라고 했지. 토지 소유자가 너무 억울해서 울고 있죠. 마음 좀 달래고 술도 마셔야 됩니다. 한 달 더 줬다 해서. 나머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틀린 것. 이것은 말을 한 번씩 더 비틀어 놨죠.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틀린 것. 부정의 부정은 긍정의 합병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합병은 토지 소유자별 지분이 동일하다. 이건 소유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 거죠. 즉 지분이 같다는 것은 여기 일필지 합병 제한 사유 중에 여기 일필지 요건. 즉 지지지 축소 요건. 지본 부여적 같고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 용도 같고 축처위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업을 갖다. 이때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을 것. 이것이 일필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같은 경우니까 이런 경우 합병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번 보세요. 축산법규엔 매출이 꿀벌 등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 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가가 아니고 매출 및 꿀벌이 가축의 범위,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부지이므로 목장 용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지목변경에 따른 첨부서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한 경우 시, 도지사 확인 후 서류 제출을 가름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소관청이 확인하면 되지 시, 도지사 갑자기 광역단체장이 확인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답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17번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하는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제가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목변경 사유라고 했죠? 지목변경 사유 중에 주의할 게 건축물 용도 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은 지목변경 사유임을 특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번 보세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에 지적공부 등록 말수 신청을 하도록 통제된다 했는데 일시적인 경우는 통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유국지로 돌아올 수 없을 때 원상을 회복할 수 없을 때 말수하는 것이고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말수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한테 말수 신청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사유 이거 틀렸고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제한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19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말수 통제 받은 날로부터 등록 말수는 이것만 90일 이내라고 했죠. 60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 말수 신청을 하도록 통제 받은 소유자가 통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아니고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려면 직권으로 말수하도록 돼 있고요. 21번 보시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수한 경우 시 도자. 직권 말수 사유일 뿐 시 도자 승인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다는 부분이 잘못됐죠. 그리고 의견 청취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22번 소관청은 말수한 토지가 지형이 변화하도록 다시 토지가 됐을 때 다시 토지로 돌아왔을 때 그 측량 성과 말수 당시 성과 및 등록 말수 당시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회복 등록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고 90일 요건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23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상을 말수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시 도자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 통보한다는 게 아니고 소공통지 소공토지소유자 및 엔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제해주라. 직권으로 말수했으면 소유자가 모르겠지 알려줍니다. 또 받아도 늘어났지 알려줍니다. 소공통지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 이동사유로서 기출됐던 지문들을 한번 쭉 봤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 이동사유까지 공부했고요. 다음에 특수한 이동사유 그리고 지적청량까지 다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